자 청룡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VAN 쓰기 V A N A는 A A A O 중에 A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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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U P R U U U U 어 U E o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? OFF UP UP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T.I.G.E.R 아 왜 그래 왜 그래 타이글 타이걸 쓰기? T-I-G-E-R I는? I-E-E 중에 I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? T-I E는? E-E-E 중에 그래서 이렇게 G-E-R이 내는 소리는? 걸 다 합쳐서? 타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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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유 아 뭐였지 이거? 언덜 유 유 음 음 음 음 유 N N D 음 E 난 뭐? E-R?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어? 유, 앤이 어 소리만 낼까 엠 엠 덜 유는? 유, 우, 어 중애, 어 어 어, 어, 어 그래서 예 엄브레, 엌 롤 엠 엄베 유엔, 띠, 이,알, 엘, 엘. 엄 엠 엠 엠 브렐라랑 그랬어? 베럴러야? 베럴러? 엄베럴러야? 소리가 엄브렐러 아니야? 엄브렐러? 네 그럼 얘는 누가 어떤 글자가 알파벳 어 소리 낼 수 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엄브렐라 할 때 어 소리는 누가 내주고 있어?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 뭐겠어? P P? B 그 다음 R 그 다음 E 효과의 소리가 뭐가 되고 있어? R 그래 그 다음 그 다음 뭐라고? L 뭐라고? L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건 He 엄 베럴 올라가니까 소리 엄 ill 을 을하고 어 합치니까 łbym 엄브렐라 엄브렐라 소리 엄브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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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러 엄브렐라 계속해서 토이 쓰기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중에서 이게 다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? 토이 토이 그럼 T는 얘 됐을 거고 그럼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 O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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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했어 아 O야 O 그래서 O는 뭐 O O 아 O 중에 O Y는 I E 짤막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I E 짤막 중에 E? 그래서 요것만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오이 다 합쳐서 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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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음 바이올린 바이올린 쓰기 V... V V V 아 V였어? 바이올린이였어? V V V V V 난 바이올린인 줄 알았는데 V V V 에헤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그래서 얘는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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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 이 아이는 저희 중에서 I O는 O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VIO I는 중에서 중에서 그래서 얘는 린 다 합쳐서 VIO VIO 계속해서 소리 텐트 이건 아까 했고 소리 VIO 소리 소리가 기억나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겁니다 아니 뭐했지 모르겠다 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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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국사람들은 톱 미국사람들은 톱 톱 톱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이라는데 엉 엉꼬 엉꼬 엉클 엉클 엉꼬가 아니고 엉클 엉클 엉클이었어요? 엉클 엉클 슥이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뛰고 있네 여기까지가 어딨어 아 진짜 모르겠는데 뭐지? 아니 이런 소리 안 나냐? 엉 엉클 그래서 뭐 앞에 비쩍 혹시 너 이거 오늘 하지 않았냐? 소리 뭐야? 아니 언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썼어? 언덜는 어떻게 썼어 엉클 엉클 연습하고 왔잖아 언덜 예 언덜 누가 어 소리내고 누가 느 소리내서 합쳐서 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드 어 언덜 언덜 이 소리 내게 언덜해서 이 소리 나게 한 글자가 뭐였어? 쓰기 연습하면서 그냥 뭐 뺏겨 적기만 했냐? 아 여기서 이 글자가 어 소리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쓰기 연습하라고 한 건데 네 도저하고 오오 네